아 Ah 나에게 테니스란 젊음이다. 나에게 테니스란 커피다. 멋짐! 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주다. 유니폼 이다. 나에게 테니스란 첫사랑이다. 양해導기 농담입니다. 용담입니다. 테니스는 저의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을 합니다. 테니스. 핫한 운동인 만큼 테니스 인구는 60만 명을 넘어섰고 한때 해시태그를 장악한 골리니 대신 이제 테린이가 많이 보이는데요. 인기 비결은 무엇인지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봤습니다. 테니스는 스포츠가 난이도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려우면서도 하는 만큼 느니까 그거에 대해 매력을 많이 느낍니다. 테니스는 아무래도 의류가 이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칠 수 있음? 그런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골프보다는 비용 부담이 적으면서도 친구들과 함께 운동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MZ세대에게 인기 급상승! 사실 복장이 예쁜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상의와 깔맞춤한 분홍색 그립입니다. 오늘의 패션은 봄맞이 레드컬러와 화이트 컬러를 매칭시킨 것 같습니다. 블랙입니다. 라켓의 컬러 남자는 핑크다! 라는 이 10미터 밖에서도 보이는 형광 스트링 리베션 포인트입니다. 더 재밌게, 더 예쁘게 치기 위해 레슨도 열심히 받는 MZ들! 이렇게 하다보면 유산소, 무산소 운동 효과도 동시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실감 많이 합니다.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고요. 그리고 SNS 이렇게 사진 찍고 올리는데 테니스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테니스의 매력이 패션이거든요. 그래서 옷을 잘 입고 사진 찍어서 SNS로 올려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한 50%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옷발 욕심을 좀 많이들 내쉬는 것 같습니다. 낮엔 야외 코트에서 신나게 테니스를 치고 밤이 되면 찾는 이곳! 바로 테니스 펍입니다! 스크린 테니스 잘 치면 잘 치는 대로 못 치면 못 치는 대로 내 실력에 맞춰 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라켓도 빌릴 수 있어! 라켓을 챙겨오지 않아도 라켓이 아직 없어도 부담 없이 들릴 수 있는 곳! 뭐야? 됐는데? 오! 사실 요즘에는 SNS에 내가 이렇게 예쁘게 입고 내가 이렇게 재밌게 운동했다라는 걸 인증샷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서로 찍어주고 그런 게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사실은 한 1년 7개월 됐지만 1년 정도라고 말하고 다니고 있어요. 친구들이 여기 오자고 해서 따라왔거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되게 재밌었어요. 볼링장이랑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냥 다 같이 놀러와서 마시고 먹으면서 대화도 하고 또 스포츠도 즐기고 할 수 있어서 스크린 테니스장이라는 걸 들어보긴 했는데 펍까지 가미된 건 처음이어서 평소에 막 테니스 치고 나면 목마르다, 한 잔 마시고 싶다 이런 말을 진짜 친구들하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펍이라서 여기는 알코올까지 또 가미가 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락해질 든 엔지 세대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어? 이거 1차 어디다? 이거 1차 어디다? 짠! 저희는 비테니스인들이 먼저 테니스를 와서 편하게 재미있게 경험을 해보고 다시 테니스의 운동을 시작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테니스 붐을 확인할 수 있는 곳 광화문 한복판에 새하얀 테니스 코트가 들어섰는데요 이곳은 테니스의 진심인 스포츠 의료업체에서 마련한 축제창입니다 제일 인기 많았던 프로그램은 동경하던 테니스 선수와 함께 할 수 있었던 원플리트 레슨 우리나라 테니스계의 선수와 이형택 감독의 밀착 코치를 받아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안되서 속상하기도 한데 그래도 코치님하고 쳤다는 것에 저는 의의를 두고 만족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차서 좋았고 이형택 감독님과 함께 잘 가르쳐주셔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테니스는 매너의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면서 즐겁게 칠 수 있는 게 테니스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난 스트레스 푸는 데도 좋고요 하면서 제가 좀 많이 건강해진 느낌이어서 많은 분들하고 같이 좀 즐길 수 있다는 것 사실 오늘 원포인트라고 했지만 약간 그룹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냥 우리가 하나하나 기술적으로 짚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여러 가지 재밌는 그런 오늘 행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이쁜 옷들이 많이 나오면서 젊은 사람들이 뭐 테니스를 정말 치는 건지 사진을 찍으러 테니스장을 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사실 뭐 굉장히 좀 열풍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테니스 예능도 나오게 됐고요 저는 뭐 테니스인으로서 굉장히 요즘 좀 즐거운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자 한복판에서 배워보는 필라테스 수업 테니스체를 이용해 워밍업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치 최종대왕의 심판을 보는 느낌의 테니스 클럽 간의 빅매치도 볼 수 있었는데요 상큼한 테니스웨어 덕분에 더 재밌었습니다 테니스 마니아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즐길 수 있었던 이벤트 테니스 붐을 실감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